와우! 힐보! 와우! 힐보! 롤케이지 아니죠? 롤케이지 찍어두고? 와우! 와우! 배기 한번만 흰색 승용차 빨래 지나가네 아니 야 저거! 와우! 무슨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슈퍼GT 350km 레이싱이 열리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보러 오는 차들을 볼 겁니다 아 그거 옛날에 오토파킹 자동이었나요? 디스클레이머 저희의 발언은 극히 개인적인 발언이며 불편하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오! 아오인 크르마즈 한 대 들어왔습니다 와... 하와이네 일본은 재밌는게 아무리 그냥 작고 개성없어 보이는 박스카들도 색이 들어가니까 이쁜것 같아요 개성이 있어 저런 컬러가면 약간 부러운것 같아요 한국가면 다 약간 무채색 느낌이잖아요 흰색, 검은색, 은색, 퇴색 오! 저 차도 무슨 차인가요? 이거 나 프로박스 나는데 암테박스 매력있지 암테나 줄이네 근데 확실히 그건 얘기할게요 필더보다는 프로박스가 나고 아 그쵸! 저건 인정해 이클래스 올터레인인가요? 저것도 이쁜데 바디클래닌다는데 오! 개인적으로 벤츠웨건들은 뭔가 항상 조금씩 아쉬워요 슈팅 브레이크는 이뻤는데 에스테이트 붙은건 살짝 살짝 아쉬워요 저거는 에스비에서 누가 머리 팜 내려두는거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더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거 딱 필드 들어왔어요 대박이 아쉽게도 벨파이어 와 체이서 체이서? 와 완전 순정이네 그렇네 어 저기 알사모 이스모 이야... 아래에 빨간색 포인트들이 진짜 저는 내 알사모 보다는 알삼사가 좀 갖고 싶다일까나 사모를 너무 오래 봤어 아니 오래 만들어주는게 고맙긴 해요 약간 단종 안하고 단종하고도 남을 시간이긴 하지 저게 2007년이니까 대충 그랜저티즈 나올 때 나오자처럼 그러니까 그란투리스몸 4 때 알사모 컨셉 이런거 있지 않았어요? 그란투리스몸 4가 언제 나온지도 모르겠네 첫 컨셉이 2001년에 남았을건데 그냥 만들어주는게 아니야? 지금 니산 상황 생각하면 저 그거다 토요타 저는 스포츠 세단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쁜거 같아요 모노펀드 팔리고 완전 힘든거 같은데 조용하고 스위프트 이쁜거 같아요 솔직히 스위프트 좋아해요 파워트레인 비슷했다면 앤이랑 그러면 저는 그냥 스위프트 살거 같아요 스바르드 론가 오 스바르드 주웨이비 아 뭐야 윙리스트 라인 뭐야 늘 수로이스 윙이 없네 주웨이비가 은근히 윙리스트 타는 사람 많아요 무슨 STI A라인인가 해가지고 윙 없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주웨이비 또 온다고 일본에서 되게 많이 보이네요 제법보다 파란색 되게 충정 파란색이잖아요 미카 문자 이쁘다 메간 이 아닌가 빛인데 옛날 야리스 겠니 역시 경기들 이런거 많거든요 원메이크 레이스 그게 진짜 재밌어요 오늘 개인적 생각으로 약간 콧밥도 처럼 해요 그리고 몸싸움을 아끼지 않아요 맞아요 모닝컵 같은 것만 봐도 그치 제발 모닝컵과 같은 그런 경기 부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외반 광고에서 보기 힘든 차 되게 프레지오처럼 생겼다고 네 진짜 프레지오인데 진짜 프레지오인데 야 뭐야 저거 오 버스다 와 알랄 아니에요 알랄 푸른구동 수동 저거 에보랑 렌서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군요 줄구 모양 맞아 동그랗냐 네모났냐 칠팔 고기는 걔네들 구분법이 줄구 모양이에요 어 사이에 있더라고 사이에 있더라고 사이에 있더라고 짱해봐 롤케이지 롤케이지 아니죠? 롤케이지인데 뒤에 롤케이지가 있어 봉고차로 섭취라니 죽인다고 드리프트도 내고 낼리도 내고 랠리에서도 진짜 잘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미 한국의 정식 출시 기원 1일차 캐스퍼도 고려한 진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지키 진미 한국에서 팔리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어 나 저걸 제일 좋아해 저 레거시가 진짜 예뻐 주님도 되게 그냥 스피드 배기만 저 그거보다 후지쭈보 저 레거시용 배기 은색에 금색이 여기서 많이 본 것 같긴 하네요 저게 브런스였던거죠? 토요타 랜드폴리온라 우리나라 결로퍼 그런식으로 딱 하면은 너무 깔끔하고 또 이건 바이크 아닌데? 얘는 섹스인데요 오 브이비다 흰색 승용차 빨리 지나가네 아니 야 저거 우와 죽인다 우와 승용차 빠질게 힐 중간중간에 빨간 색깔을 보이는 거 G37 아니에요 저거? 우와 아 서비스해주세요 1번 택시하면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게 저런거다 아니면 홍콩 저거 구성용 버전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크라운 컨버터 GKZ였나? 택시는 안색겠죠? 큰사람 하나 좀 있지 않을까요? 청하택시로 2번 택시 저거야말로 진짜 각기 택시인가? 어? 제7 와 2.8.6 오 깨끗하니까 이쁘다 네 약간 검은색 본넷 안에서 더 좋은거 같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두부같이 있을게 있는게 더 귀한거 같아 야 오메가 레이즈 옛날 느낌이다 백이 합격 약간 옛날 디언그라프리 시절 떠오른다 아 윙이 되게 이쁘네 네 저 오버헨다를 더 보이게 하는 스티커야 바디키시야 저거 뭐야 WRC같다 와 와 와 저 뒤에 라인봐요 백이 한번만 저 LF에 공격하는거 처음봐요 저도 되게 조용히 들으니까 더 멋있네 고두방장 떨면서 들어와도 멋있을건데 나는 야마아이타 이런 느낌 네 내가 야마아이타 저 건담 꺼져봐 건담 꺼져래 잠깐만 아쉽게 진짜 양반이시네 진짜 양반이시네 근데 기어가 진짜 생각보다 빨리 봐요 그러니까요 로그아웃 마무리 되가는 느낌? LF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네 정말 고맙고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